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저번주에 1,2과목을 하고 이번주에는 3,4과목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번주는 우리 빅분기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가지 우리 필기시험 한번 합격할 수 있는 몇가지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에 빅분기 필기시험을 함에 있어서 몇가지 여러분한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과목은 빅분기 필기 3,4, 세번째, 네번째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세번째, 네번째 과목은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실기파트의 필다평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대부분 3과목, 4과목에 나와있는 기본 용어들이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번주에 빅분기 필기 합격의 큰 변수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수험시간에 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수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 직전에 여러분 몰입할 수 없으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합격할 수 없듯이 이번주 수목금, 여러분 절대 시간 확보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날 시험 보시고 나서 아마 이 패스에서 여러분께 가다반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합격 유무를 아마 그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여러분 점수가 필기시험 합격 점수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실기파트로 바로 넘어간다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바로 실시간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 오픈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빅북이 필기를 지나서 실기의 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의 실시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마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실기에 사용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한 말씀 더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른바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영어 홍보를 했죠 근데 우리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은 외국어랑 학습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이론 파트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영어 10년 넘게 했지만 우리 영어 회화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터 분야 또는 통계 분야 열심히 분야에 공부를 했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 세계 부분에 어떤 갭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간격을 어떻게 좁혀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실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높아심, 여러분 염려하는 거 하나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여러분 심화 학습도 많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 공부량,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현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반복할 수 없게끔 너무 크게 영역을 넓혀놓게 되면 여러분 반복할 수 없죠 그럼 개념 정리가 불가능하고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즉 1과목과 4과목의 학습 시간의 갭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4과목 하는 순간 1과목 구분을 까먹게 되고 중간중간 여러분 빈틀이 많이 생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는 여러분 고난이도의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 1과목과 4과목을 함축적으로 좁혀놓고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면 절대 실패한 일이 없는 것이 빅분기 필기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교환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되는 내용들 거기다 일목요일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문제풀이 풀어주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우리 메타버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 넘버링 43번인데요 우리 분석 모형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분석 모형은 크게 3가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즉 어떤 모델 통계 분석 기반 모델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반 모델 머신러닝 기반 모델 뭐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통계 분석 기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차원 축소와 관련된 PCA와 LDA를 구분하는 자 목적과 목적이 서로 다르죠 그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거 우리 2과목 때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고 추가로 우리 로리스틱 회계 분석과 판별 분석의 차이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분산 분석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분산 분석과 회계 분석 우리 분해 과정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안호바표 분산 분석표를 제시하고 빈칸에 값을 넣는 거 우리 가장 예상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바로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항상 대비하시고 이론 파트에 관련된 그 표가 있으니까 그 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다른 라이센트 시험과 차별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이론 파트에 강조했던 부분 자 분산 분석과 회계 분석의 안호바 테이블 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자 우리 이 특강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꼭 다시 한번 더블체킹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마이너의 기법 분류인데요 우리 ADS-B 시험 보셨던 분은 상과목에 바로 정형 데이터 마이너의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 마이너의 여섯 가지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전차시에서는 분류를 물어봤어요 우리 M-LIST라는 우리 이미지 데이터 손글씨 데이터를 물어보는 분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 차시에는 군집화 또는 연관 규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머신러닝에 관련돼서는 저번에 2과목 때 말씀을 드렸어요 준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이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 3과목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의 필답형 문제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4번 분석 모형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좋은 분석 모형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좋은 분석 모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학습 데이터의 오차가 좋고 즉 바이어스가 좋고 새로운 데이터에도 베리언스가 굉장히 낮은 데이터를 우리는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모형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어떤 키워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고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그림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344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와 같이 바이어스가 큰 모형을 우리는 과소적합이라고 하게 되고 또는 하이베리언스 모델을 우리는 과대적합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크게 되면 과소적합 반대로 베리언스가 크게 되면 과대적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석 모형이 분산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또는 베리언스가 너무 커도 안 되니까 중간에 옵티멀 포인트라는 가운데 점에서 우리는 분석 모형을 설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링을 하게 되죠 근데 분석하는 사람은 한 번에 그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 모형을 정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라는 것을 계속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모형평가가 우수한 모형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파라미터가 분석하는 사람이 조정해주는 파라미터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좋은 모형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다시 우리는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옵티멀 포인트 최적의 점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죠 이게 전체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45번에 나와 있는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프로세스 순서가 나와 있어요 요건 정의,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요건 정의라는 것은 파트 1의, 즉 1과목 1과목은 파트 1이라고 할게요 토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파트 1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분석 과제를 발굴할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요? 상향식 접근할 수도 있고 하향식 접근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꼭 빅분기를 시험을 봐야 할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분야가 각각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는 직장인도 있고 또는 대학생, 대학원생, 학업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해당되는 각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분들이 데이터를 바라볼 때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요? 해당되는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데이터를 만지는 분석가한테 또는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컨설팅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아웃풋, 이 같은 데이터 분석 모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분석 모형 만들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이 굉장히 짧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왜? 여러분이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서 본질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투박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석 모형이 더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가 한 게 맞을까? 데이터 분석 한 게 맞을까? 또는 통계 분석 한 게 맞을까? 항상 크레이처마크를 붙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분야에 있는 사람이 서서히 데이터 공부를 하고 통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 조만간 그거 같은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물들이 곧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어떻게 오픈시켜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할까요? 그걸 이용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그걸 과감 없이 우리 영어 못한다고 한마디 안 하게 되면 영어회화 전혀 못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자기 실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전해 보고 여러분 분석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요건정에 해당되는 두 번째 모델링 말 그대로 우리 2과목과 3과목 파트에 해당된다 가장 중요한 파트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차시에는 모델링에 관련된 프로세스 순서가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다면 2번차시는 전체 분석 모형에 관련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증 및 테스트, 그 다음에 적용의 단계는 우리 파3, 파4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떤 분야에 관련돼서 이건 1과목 내용이야, 이건 2과목 내용이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분류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또는 여러분 분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꼭 데이터 분석하는 거, 활용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관련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하셔야 하는 세대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6번 데이터 분할입니다 데이터 분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머신러닝 기반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면 훈련용 세트에는 아주 특성을 너무 많이 반영하게 되면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만 잘 피팅이 돼서 뭐가 발생하나요? 오버 피팅, 과적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또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한다? 이렇게 데이터 분할을 해서 훈련용 데이터에 대해 평가를 한번 해보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평가를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차 검증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는 거 트레인 데이터를 평가를 한번 해보고 테스트 데이터를 평가하는 거 이것이 교차 검증이라고 하게 되고 위 시합 문제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하는 거 세 가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나요? 홀드아웃, K-폴드 교차 검증 또 부스트의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 반드시 필기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빅봉기, 실기, 필다평에도 중요하다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2차 실기 파트의 필다평 준비하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변별력이 여러분한테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작업형 1, 2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 필기 시험 보는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 실기 필다평 시험 보더라도 최하 10문항 중에 6문항은 득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용어 정리에 있는데요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꼭 구분하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꼭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정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넘버링 47번 회기분석입니다 회기분석은 파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파트에서는 변별력, 시험에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라이센스, 국가검정시험의 라이센스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출제 빈도가 많지 않아요 많이 나와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맥시멈 문항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꼼꼼히 확인해야 될 건 정말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적어도 몇 가지 포인트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기분석과 상관분석의 차이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회기분석은 항상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과 종석변수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분석은 글은 독립과 종석변수가 없죠 말 그대로 두 변수의 선형성의 강도만 물어보지만 회기분석은 영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기법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회기분석이라는 것은 모수적 분석기법이죠 기본적으로 가정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조건들 잔차부석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선형성과 독립성, 등분상성, 비상관성 또는 정상성에 관련된 교제 내용 한 번 더 더블체킹이라는 거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번에 나와 있듯이 제 분산분석표 자꾸만 강조합니다 아마 이 강조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산분석표를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우리 F검정통계량, F값의 의미를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제위원들은 여러분이 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왜? 본인도 학습했을 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학생일 때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여러분한테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따라서 분산분석표 다른 시험에는 비록 안 나오지만 여러분 시험에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 같으면 이 문제, 한 문제 출제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잔차분석인데요 우리 잔차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오차값은 모르잖아요 모집단의 오차값은 모르니까 우리 잔차를 오차값의 관차값으로 해석을 하고 회계 분석의 가정조건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 잔차분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잔차분석을 통해서 그림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잔차분석에 나와 있는 기본 조건들 회계 분석의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선 꼭 독립성을 물어봐요 우리 잔차분석 그림을 통해서는 독립성을 확인할 수 없어요 잔차의 독립성을 뭘 보고 확인한다? DW, 더빈 왓슨 검증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회계 분석하면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다중공성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공성성의 정의가 뭐예요? 독립변수끼리 상관성에 있어서 우리 회계 개수의 값을 추정하기 어렵게 하는 거 이거 다중공성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산 분석표, 회계 분석의 분해 과정 분산 분석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우리 난이도를 좀 높이다고 한다면 우리 AIC와 BIC의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파트 할 때 AIC와 BIC의 차이점에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난이도를 높이려면 AIC와 BIC의 차이점에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난이도를 높인다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 우리 차원 축소할 때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 2과목을 꼼꼼히 하면 3, 4과목의 학습량이 줄어듭니다 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1, 2과목을 작실하게 꼼꼼하게 하게 되면 3, 4과목 분량이 좀 줄어들어요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이건 아까 단계적 변수 선택은 우리 차원 축소에서 변수 선택, 전율 선택과 후진 제거, 단계별 방법 다시 한번 정의 물어보는 문제 등장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로리스트 외기분석인데요 첫 번째 로리스트 외기분석 정의 물어보는 문제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 유사한 시험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로리스트 외기분석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이진 데이터인 경우에요 성공 아니면 실패, 사함 아니면 죽음 이렇게 배타적인 이진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 로리스트 외기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물어보면 나이도는 낮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아까 우리 판별분석과 로리스트 외기분석의 차이점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별분석이 점점 더 독립변수가 정기성을 만족해야 되고 공분산이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조건이 있는 반면에 로리스트 외기분석은 그와 같은 가정조건이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교재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형회기분석과 딴 분들이 마이크 켜놓으면 여러분 오디오 상태가 안 좋은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블체킹 할게요 저 목소리 잘 들리시면 다시 한번 채팅창에다 1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채팅 오디오 상태 확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로리스트 외기분석의 두 번째 우리 회기분석과 로리스트 외기분석의 비교 테이블표가 여러분 교재에 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종석변수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형 탐색 방법도 서로 달라요 자 회기분석은 최소 제곱법 또는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지만 로리스트 외기분석은 최대 우도를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고 모형 검정 유의성 검정도 회기분석은 F나 T 검정을 이용하지만 로리스트 외기분석은 카이 제곱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같이 로리스트 외기모형은 비선형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회기분석과 같이 직관적 해석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집 변환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로집 변화를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함수적 변환 양쪽 변환 로리스트 외기모형에다가 로그와 오즈 변환을 하게 되는 함수적 변환을 로집 변환이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기분석처럼 직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함수적 변환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집 변환이라는 키워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로리스트 회기모형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로리스트 회기모형의 수식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도 한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그 로리스트 회기모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로리스트 회기계수가 양수일 때는 우리는 S자 그래프 또는 점점 단조 증가하는 그림인 반면에 우리 로리스트 회기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단조 감소하는 그래프 역 S자 그래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리스트 회기분석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임계값 0.5 보다 크게 되면 1로 분류하게 되고 0.5 보다 작으면 0으로 분류하는 것이 로리스트 회기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즈라는 개념 아까 로지 변환 때문에 오즈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오즈라는 것은 분모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1-P라고 할 수가 있고 분자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즈를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로리스트 회기분석 해석을 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하나요? 물론 우리 교재에도 있겠지만 해당 변수가 1 증가에 따른 오즈의 변화량을 우리는 로리스트 회기계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반 선형 회기분석처럼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로지 변화를 실제 했을 때 여러분 풀어보면 종속 변수 값이 오즈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여러분이 합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이와 같은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여러분 취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저랑 같이 이 시간에 지금 아주 소중한 시간에 빅데이터 필기 강의를 저와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결실이 끝맺음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수목금 3일 얼마만큼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치더라도 이번 주에만 몰입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필기만큼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결정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결정나무 문제에 내기 딱 좋은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의사결정 규칙을 찾기 위한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분류 변수와 분류 기준값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집단 내에서는 동질성이 집단 간의 이질성이 가장 커지도록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순수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의사결정나무 트리를 분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분기를 우리는 제기적 분기 즉 한 개에서 두 개로 쪼개져서 분기하는 걸 우리는 제기적 분기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의사결정나무에는 가지치기와 정지규칙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3과목 4과목 얘기하는 거 다 실기 파트의 필답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따로 그때 시간 내에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교환 충분히 활용하시고 관련된 내용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한 하루 정도 한 3, 4시간 정도 할애해서 그동안 필기했던 거 다시 빠르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필답형 준비는 충분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나무 목표 변수에 따라서 목표 변수가 이산형이냐 또는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우리 분류나무 회기나무로 분류한다고 할 수가 있고 아쉽게도 의사결정나무는 순수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없고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와 같이 목표 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 불순도 측정하는 지표가 뭐가 있다? 카이 제거 통계량의 P값, 지닉값, 엔트로피지수가 있는데 지닉값 물어보는 계산 문제에 우리 다른 라이센스 시험 문제에서 마구마구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기나무라는 건 우리 목표 변수가 뭐라고요? F 통계량의 P값, 분산의 감소량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오답보기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하게 그냥 회기나무의 불순도 측정 지표가 무엇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문제 패턴이 달라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결정나무에 쓰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트라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찾나요? 이산형 목표 변수일 때는 지닉값을 찾게 되고 연석형 목표일 때는 분산의 감소량을 찾게 되는 이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은 뭐라? 카트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문제 필답형 언제든지 나온다고 할 수가 있고 이거 이 문제 ADP 시험 문제에 몇 번 출제됐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의 장단점이 중요한데요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두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의사결정나무는 재규적 분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한 개에서 두 개를 쪼개져서 트리 분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비선형도 고려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의사결정나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수학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비모수적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과목은 내용은 과목 번호는 적은데 과목마다 얘기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50번 인공신경망 AN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신경망, 다른 데이터 자격검정시험과 구분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즉 해당되는 시험의 간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공신경망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파트는 출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험과 즉 빅분기 시험과 다른 유사한 자격검정시험과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파트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신경망에서 학습한다는 건 뭐죠? 가중치 W와 바이어스 값을 우리는 갱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학습을 통해 5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갱신하게 된다 즉 업데이트하게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역전파 알고리즘의 이해라는 것은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 2차 필다평에서 등장할 단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된다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 손실함수로부터 측정된 오차를 출력층으로 입력층까지 다시 거꾸로 역전파해서 연체적으로 가중치기를 갱신하는 것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역전파 알고리즘에 관련돼서 문항으로서 출제하기는 힘들고 아마 자기조직화 지도라고 할 수 있는 SOM과 비교를 해서 아마 오답보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가 2번에 나와 있는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사하강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도 여러분 4과목에 가시면 우리 초매개변수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거기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현 위치에서 길어진 방향으로 일정거리만큼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이동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우기를 구하고 또 기우기를 구해서 손실함수가 최저점이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경사하강법이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될 테고 네 번째는 기우기 소실문제는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은익층이 여러 개층에 있다 보면 우리는 기우기가 소실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활성함수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다고 했고 물론 우리 파트에서 활성함수 말씀드리겠지만 그와 같은 기우기 소실문제가 발생을 해서 뭘 쓴다? 렐루함수라는 활성함수를 쓰게 된다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번에 나와있는 인공신경망의 은익층의 은익노드 수의 고려사항인데요 우리 인공신경망에는 다른 분석기법과 구별되는 특징이 갖고 있다면 분석자가 설정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너무나 많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은익층의 은익노드 수의 고려사항 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고 은익노드가 많아진다 오버피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은익노드가 너무 단순해진다 언더피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시면 여러분 짧게 여러분과 저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건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버피팅 되면 당연히 과적합된다는 의미라는 이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은익층의 은익노드 수의 고려사항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인공신경망의 장단점 중에서 장점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잡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사결정나무에 올바른 오답보기 의사결정나무 설명하면서 인공신경망 얘기 시컨하고 오답보기 고르는 문제 나올 가능성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는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요 활성화 함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3개 시그모이드 렐로 함수 소프트 맥스 함수 3개 정도 기억하시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 관련된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이론 파트 시간에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51번인데요 51번입니다 서포트 팩터 머신입니다 SVM 인데요 이거는 비선형 데이터를 쓸 때 쓰는 기법 커널 트릭 때문에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널 트릭 관련돼서 커널 트릭 개념을 어떻게 잡으면 우리 PC에는 거꾸로 차원을 축소하잖아 얘는 거꾸로 차원을 증대를 시킵니다 그럼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공간 사이로 평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두 개의 범주를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하이퍼 플레인 평면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커널 트릭 우리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했을 때 커널 트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서포트 팩터 머신의 장단점에 있어서 장점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데이터도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분류가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론 파트 할 때는 RBF 커널에 관련돼서 잠깐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 시험이 이번 주인데 여러분이 정리할 영역을 자꾸만 넓히게 되면 여러분 그냥 이론 파트를 넓게 하고 나서 한 번 보는 사람이랑 그 정도 이론 영역이 아니지만 반 정도 되지만 두세 번 반복하는 사람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시험 잘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릴게요 오히려 서포트 팩터 머신보다 저는 KNN 알고리즘 우리 교재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더 시험 출제 포인트가 높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머신러닝 파트 또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 나누게 되지만 우리 지도학습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모델 기반을 통해서 하게 되느냐 모델 기반 없이 사례 기반을 통해서 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모델 기반이라는 것은 일단 모델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데이터 집어 넣었을 때 분류를 하느냐 또는 예측을 하느냐 일단 모델이 생성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KNN의 이와 같은 모델이 없어요 사례 기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KNN 거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웃을 뽑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모델이라고 하게 되고 또는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하게 되는 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2차 필다평 제가 강조 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두려워 하시잖아요 새로운 시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만 잘 20금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일만 절대 시간 확보해서 열심히 하시면 저는 다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거의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우리 연관성 분석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ADSP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그 못지않게 높지는 않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 ADP나 ADSP 따라가게 되면 서로 정체성에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고 저도 역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에 관련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강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향상도가 1일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0보다 작고 0보다 클 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보다 크고 1일 때 1보다 작을 때의 의미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연관분석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단점, 우리 연관분석이라는 것은 비지도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장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요 품목수가 너무 증가하게 되면 분석 계산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이 바로 3번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a priori 알고리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tree를 이용한 fpgloss 알고리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순차 패턴 분석인데요 우리 일반 연관성 분석을 a를 구매하고 동시에 b를 구매할까의 개념이라면 순차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품목 a를 구매하면 추후에 품목 b도 구매한다고 하게 되는 연관성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고유명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약간 추격된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우리 1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어떤 강의에 대한 이해도 강의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제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빨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빠릅니다 원래 천천히 하면 집중을 안 하셔가지고 조금 좀 늦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빅분기 필기 걱정은 솔직히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시험 자체가 일정 수준까지는 저는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는 빨리 취득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ppt는, ppt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ppt는 제가 책은 못 드리더라도 ppt는 교환은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은 가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순서가 여러분 책의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페이지를 언급 안 드려도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다운로드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해당되는 페이지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군진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군진분석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 계층적 군집과 비계층적 군집을 구분하는 문제가 오답보기 형태로 등장합니다 얘는 계층적 군집 분석의 얘기인데 비계층적 군집 분석의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오답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층적 군집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유사한 객체를 묶어서 우리는 하나의 병합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군집 분석의 방법인데 크게 계층적 군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 작은 군집에 출발해서 큰 군집으로 형성해가는 병합적 방법이라고 하게 되고 반대로 큰 군집에서 출발해서 분리해 나가는 분할적 방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한 번 군집이 형성되면 군집에 속한 객체는 다른 군집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게 계층적 군집에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덴드로그램이 있죠 그죠? 계층적 군집에만 있습니다 덴드로그램, 사다리 모양의 군집 그죠? 거기서 나와 있는 Y측의 하이트라는 의미는 뭘까요? 군집 간의 거리를 의미를 해요 그죠? 그래서 군집 하이트가 100 또는 150이면 여러분 그대로 직선을 평행선을 긋게 되면 그게 바로 군집의 수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비계층적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K평균 군집이 있죠 그죠? 근데 K평균 군집은 군집하는 수, 사전에 분석하는 사람이 군집 수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이에요 우리 4과목의 모형 평가하는 대부분 다 지도 학습에 대한 모형 평가 방법이에요 계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이 분류 모형, 이 예측 모형 얼마 정도 잘 만들어진 거야? 라고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면에 비지도 학습은 목표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군집 분석한 결과가 최적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점이 항상 갖고 있다 또한 K평균 군집이라는 것은 군집 수를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K가 바로 군집 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꼭 나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자, 비지도 학습이라는 군집 분석 지도 학습만 똑같은 교차 검증, 모형 평가 한다? 절대 할 수가 없다 왜?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K평균 군집에서 K라는 건 분석하는 사람이 군집 수를 설정을 해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K민즈의 작동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K민즈의 작동 프로세스는 혼합분포 군집에서와 똑같습니다 군집하는, 형성하는 방법이 세 번째는 군집 분석의 타당성 지표 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교재에는 세 가지 방법이 등장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더원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K민즈의 엘보 기법이 있어요 엘보 기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실루의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면 덴드로그램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타당성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여러분 꼭 개념 정의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층적 군집 방법 얘 반드시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군집 방법이 단일 연결법, 완전 연결법, 평균 연결법이 있고요 중심 연결법, 와드 연결법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중심 연결법이 나왔다면 이번 차시에는 와드 연결법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되는 개념을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 필기는 특히 ADSP를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ADSP 시험 안 본 분들도 이게 어떤 순간적인 변별력을 가리키는 상당히 힘들어요 자, 여기 불합격 되시는 분들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불합격 되냐면 1과목, 4과목 준비하다가 특정 과목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시간이 할애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하당되는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1과목, 4과목, 4과목을 돌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펑크가 나고 유달리 그다시 시험에서 난이도가 그 과목이 높았다 하게 되면 과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적정량을 분배해서 반복을 했다? 자, 필기는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걱정되는 건 실기 파트에서 여러분 코딩적인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같은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층적 군집의 거리를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표준화 거리 바 라노비스 거리 개념하는 거 우리 맨하튼 거리를 물어보는 수식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ADSP 시험 문제에서 글쎄요 맨하튼 거리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명목형 거리에서 자카드 개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ADSP에서 초창기에 나왔다가 지금은 출제되지 않거든요 딱 내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코사인 유사도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군집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혼합분포군지 있는데요 EM 알고리즘 이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알고리즘, 역전파도 있었고요 EM도 있었고 나중에 SOM에 가서 전방패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혼용이 돼서 나올 수가 있고 54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2차 빅분기 필답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K-민지 군집 분석 프로세스와 유사한 게 EM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 K-평균 군지처럼 랜덤하게 초기화 되고 각각의 관측치가 어떤 군집에 속할지 자, 우리 정기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분포 모양 뭐에 따라 바뀌어요?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모양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군집에 속할지를 확인하는 거 바로 E-step 단계라고 하게 되고 이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모수를 다시 추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수가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군집의 모양이 변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단계를 우리는 M-step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합분포군지 EM 알고리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55번 자기조직화 지도인데요 자, 이 시험은 비지도학습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 ANM, 인공신경망어 지도학습 방법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이거 SOM은 차원 축소인 동시에 군집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SOM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SOM은 ANM과 달리 우리 간단하게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인공신경망어 역전파 알고리즘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SOM은 한 번에 전방 패스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입력층과 경쟁층이 있잖아요 그 경쟁층 로드에 가장 가까운 로드 우리 Best Match Unit라고 해서 BMU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이 단어 2차 빅분기 필다평 나올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입력 배터들이 신경해롱망에서 계속적으로 제시되면서 자율적으로 연결 가중치를 변경시키는 방법 즉 인공신경망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 우리 출력 뉴런들은 승자 뉴런들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오직 승자만이 학습하게 된다 즉 가중치를 갱신하게 된다 이 노드를 우리는 BM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정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6번만 하고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밀도 기반 군집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물론 DB 스케인이라는 알고리즘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일반적인 밀도 기반 군집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임의의 형태의 군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군집의 모양은 동그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이상한 기하학적인 모양의 군집이 나올 수가 있죠 자 대표적인 임의의 형태의 군집을 찾는 군집 방법 밀도 기반 군집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밀도 기반 군집의 대표적 알고리즘 DB 스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까지 어? 제 소리 안 들립니까? 다시 한 번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실래요? 56번서부터 소리가 안 들려요 56번 다시 해야겠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6번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면 1번 잘 들리시면 1번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군요 이게 중간중간에 56번 다시 할게요 56번 하고 우리 10분 내외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자 56번에 밀도 기반 군집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밀도 기반 군집의 대표적 알고리즘 DB 스캔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항상 군집의 모양이라는 것은 동그란 타원의 모양이 아니죠 그죠? 기하학적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묘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이거를 이미의 형태의 군집이라고 하게 되고 자 밀도 기반 군집은 바로 이와 같은 이미의 형태의 군집을 찾는데 장점이 있는 군집 방법이다 그때 쓰는 대표적 알고리즘 DB 스캔이 있다 그죠? DB 스캔은 단 두 개의 파라미터만 있어도 실행이 가능한 우리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56번 밀도 기반 군집에 이어서 57번 범주형 자료 분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에 나와 있는 범주형 자료 분석 관련된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두 연속형 변수 간의 선연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상관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 두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경우 우리는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범주형 자료 분석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요 첫 번째 독립성 검정 두 번째 적합성 검정 세 번째 동질성 검정 여러분 세 가지 검정에 관련돼서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개념 정리하기가 편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적합성 검정이라는 것은 집단이 몇 개? 한 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독립성 검정과 동질성 검정은 집단이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른 시험과 다른 거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조사 분석사 출제 패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요 수식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수식을 의미하는 게 뭔가요? 기대의 빈도와 관찰 빈도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두 변수의 연관성 역시 또는 관련성 역시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형 자료 분석 세 가지 독립성, 적합성, 동질성 검정을 이해하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와 같은 카이 제곱 통계량 구하는 수식을 기억하는 거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별량 분석인데요 우리 차원의 저주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건 거기서 내도록 하고 우리 공무상 행렬의 분해라고 할 수 있는 고유 값과 고유 벡터가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유 벡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분산되어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고유 값이라는 것은 이 방향이 얼마만큼 늘려주느냐 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에서의 크기 순서대로가 결국에는 고유 값의 크기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니까 우리 교재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부분이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 결국에는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원 축소를 하는데 몇 개의 차원으로 축소를 할까 그런 근거를 뭘 가지고 확인을 할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한번 필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성분 분석의 결정 기준 이 큰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분들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따라서 우리는 주성분 수를 결정한다 자 소제목 성분들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 분산의 비율이 70에서 90% 사이가 되도록 우리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유 값 아까 우리 고유 값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유 값이 1보다 큰 주성분을 우리는 사용한다 세 번째는 스크리 그림입니다 스크리 플러쉬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전 단계에서 주성분의 수를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는 몇 개의 차원으로 줄일까 우리 분석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ADP에서 시험 문제에 한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상관행렬과 공분산행렬의 차이점인데요 이와 같은 PCA 주성분 분석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측정 단위에 따라 분산이 크게 달라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측정 단위가 즉 변수별로 측정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상관행렬을 이용하게 되고 만약에 자료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분산행렬을 이용한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상관행렬과 공분산행렬을 이용했을 때 주성분의 결과는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값이 같다고 하면 오답이라고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 문제의 범위에서는 주성분 분석의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회기분석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사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미리 사전적으로 해야 할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높고 그거는 ADSP, ADP 공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네 번째 다차원척도법 MDS의 정의를 알고 있는 포인트 이거를 평가하는 부적합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값이라는 정의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작으면 작을수록 스트레스 값은 좋은 모형 평가다 지표다 여러분 정리하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쉬는 시간에 공급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중에서 직장인이신 분 계십니까? 직장인, 난 직장인입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입니다 하시는 분 채팅창에다 1번 한 번 올려주시겠어요 1번 한 번 올려주시겠어요 1번 업에 뿐이나 계신가 많으시죠? 많으시네요 많으십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인데요 시계열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상성의 정의 세 가지 여러분 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상성 한 개라도 만족 못하는 시계열을 우리는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린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 이와 같은 비정상 시계열의 대부분 현실세계에서 시계열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정상 시계열, 정상 시계열로 돌리는 방법 우리는 차분이라는 단어,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계열의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시계열의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차분을 해주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절성을 갖는 경우에는 계절 차분을 하게 되고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변화, 자연 노고를 취하게 되면 정상 시계열이 된다 따라서 우리 시합 문제에서 비정상성, 비정상 시계열은 시계열 모형화 할 수 없다 하면 잘못된 오답보기 왜? 좀 전에 우리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돌렸잖아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오답보기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직장인분을 왜 물어봤냐면요 제가 질문하신 분은 워낙 글씨가 많아서 제가 이거 수업 끝나고 제가 그 부분 캡처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인들 분을 왜 물어봤냐면요 직장인들도 굉장히 힘드세요 왜냐하면 직장생활하면서 자격검정 시험 제가 별거 어렵지 않다고 비꾼 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게 내 과목이 내 과목이다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과목 내 과목을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ADSP는 세 과목이죠 그 다음에 ADP는 다섯 과목이죠 그죠? 다섯 과목인 경우에 더 힘듭니다 그죠? 그 내용의 난이도를 떠나서 그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기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쭤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당연히요 그죠? 시간이 남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저 여러분 아주 100% 공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ARMA 또는 ARMA 또는 ARMA 모형의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 문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단답형 우리 필답형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 AR을 정의 내리는 거 중요하고 MA 정의 또는 ARMA 정의 특히 ARMA에서 PDQ라는 거 PDQ D가 차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D가 차분히 있다는 건 뭘까요? ARMA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RMA는 결국 AR과 더하기 MA 모양을 서로 혼합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형을 식별하는 것까지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형 식별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분해시계열인데요 분해시계열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죠? 교재에 보시면 추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 요인,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이 있었는데요 우리 앞차 시에는 이걸 그림으로 시계열 그립 그래프로 그려서 나오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새로운 패턴이죠 과거에 ADP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그림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이 아니죠 이번 차 시에는 이와 관련된 말로도 오답보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 계절 요인 이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한 분해시계열에 관련된 정의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이 부분 시험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시간은 내용을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과 이번 빅분기 필기를 준비하면서 가지치기, 의사결정나무에서 가지치기와 정지규칙을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확률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만 우리 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60번의 베이지 기법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 베이지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전학률의 정리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론 파트에서도 문제 풀었어요 그죠?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이지 정리하면서 계산 문제도 나오겠지만 수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카이제고 통계량 우리 범죄형 자료 분석할 때 수식을 물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 문제를 안 풀더라도 그냥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를 가지고 카이제고 검역 통계량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평가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라이브 베이지 분류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베이지안 기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머신러닝 기법 바로 유독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파트에서는 라이브 베이스 분류 모형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61번이 간판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는데요 우리 CNN에서 출력 크기 계산하는 문제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쉽게 곱하기와 나누기만 할 줄 하면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나오는 것도 객관적으로 저는 약간 퀘션마크가 붙게 되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손으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CNN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3개가 있어요 우리 패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있었고 풀링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거 빅분기 2차 실기 파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와 같은 딥러닝 분석의 기법 중에서 CNN이 있었고 그죠? RNN이 있었고 AE가 있었고 그 다음에 LSTM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각각의 정의 우리 RNN 같은 경우 데이터를 재사용하니까 우리 기울기 소실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LSTM을 이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AE는 비주도학습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아마 우리 시험 포인트는 CNN에 집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저번 차 시에 출력 크기 문제 냈으니까 이번 차 시는 안 나오겠죠 똑같이 내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RNN을 물어보거나 AE를 물어보거나 LSTM을 물어보거나 아마 분석 기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에 관련된 부분이 62번에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너무 많은 학습량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비정형 데이터 분석하기가 특히 한글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핫했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이렇게 서서히 저물고 있는 분석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한테 뭐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요구와 사항 딱 두 가지만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퍼스라는 우리 단어 그 다음에 스테밍이라는 단어 두 가지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3번 앙상부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첫 번째 우리 배깅과 부스팅 왜 부스팅인가요? 약한 분리기를 점점 강하게 만드니까 부스트 한다는 게 부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깅과 부스팅의 개념 차이 문제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의 구분 문제 여러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저번 차 시에 랜덤 포레스트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실기를 보고 필기를 봤다면 이 문제 금방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력 변수 다 쓰지 않아요 입력 변수가 만약에 4개가 있고 4개 다 쓰지 않고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2개만 쓰고 3개만 쓰고 우리는 이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게 되죠 그죠? 또한 의사결정 나무 개수를 내 마음대로 100개, 200개, 300개 다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석 모형에서 기본 바탕에서 모형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우리 하이 베리언스가 되는 거고 오버피팅이 되는 거잖아요 또 모형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언더피팅, 과소적합 되는 거죠 그 개념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랜덤 포레스트에서 만약에 트리를 계속 분할을 하게 되거나 또는 깊이를 너무 깊게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건가요? 분석 모형이 복잡해지는 거고 그러면 오버피팅 되는 거죠 그 개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나와 있는 엑시 부스트와 라이트 GBM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 여러분 다 시험 4과목 봤는데 평균이 막 90점, 85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마 출제의 의원들이 뭘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적정 여러분 합격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합격률이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차시에 봤던 사람들이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시험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올 것 같고 조금 이거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엑시 부스트와 라이트 GBM은 뭐냐면 에이다 부스트 계열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엑시 부스트와 라이트 GBM은 뭐냐면 그레이리언트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포인트에는 엑시 부스트와 라이트 GBM 두 가지 특징적인 구분만 해주시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4번에 비모호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게시판에 질의사항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정답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게시판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모호수와 검정의 차이 구분이 있어요 비모수라는 건 말 그대로 측정 분포임을 가정하지 않아요 또는 모호수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요 그리고 또 표본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 비모호수 검증을 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해당되는 척도가 어떤 척도다? 서열 척도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 면목 척도인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그 값에 부호나 또는 서열을 가지고 우리는 검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정 대상이 뭐냐면 중앙값이에요 대부분 그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비모호수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분석기법,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어요 그거 비모호수 검정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모호수 검정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통계 패키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거가 모호수 검정의 근거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 검정한 걸 이용할 수가 없는 것 뿐이지 다 돌아가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 비모호수 검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호수 검정에 비해서 뭘까요?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겠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또 테이블에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비모호수 통계량 계산은 단순하긴 하나 이게 많아지게 되면 반복 작업이 요구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모호수 검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모호수 검정, 즉 데이터도 적어요 그 다음에 모호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어요 그죠? 비모호수 검정에 대응되는 모호수 검정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걸 연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름이 헷갈리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교재에 서로 매칭되는 게 있어요 독립행권 T검정일 때 해당되는 비모호수 검정 대응 비교 T검정일 때 해당되는 비모호수 검정 여러분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축제의 유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과목이 끝나는데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3과목에서 여러분 변별력을 요하는 포인트 딱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신경망 파트, 딥러닝 파트 마지막 앙상블 관련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문항 3과목 20문항 중에서 다 차지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3과목이 끝나게 되면 4과목은 더 분량이 작다 할 수가 있어요 타켓이 더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과목은 크게 두 가지 섹터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모형평가 파트, 하나는 시각화 파트인데요 시각화 파트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 파트에서는 오히려 더 분량이 작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각화 파트에 대한 통화 파트에서 다진 2개가 높습니다 그리고 2개가 flavors으로 자ronomen한 용인입니다 그래서 2개가 확인하는 유형평가 파트에 대한 통화가 있고요 그리고 1개가 오히려 매일까지는 이어지는 거품을 보여주고